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이상한 일당같이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자꾸만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 때문인가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될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스스로 좌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회의론에 빠지게 되면서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전후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가문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구보속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알미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은 6주 기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6주 동안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강한 군사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이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성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술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술이란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그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 성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열두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우리 하늘께서 맡기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들 특별하게 서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물결로 인해서 배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방을 돌아보아도 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구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뜻대로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배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활란을 만났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니 나를 도와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 한 사람 지금 생명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자리 초같이 초가 다 타서 이제는 심지가 다 타서 이제 꺼지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하시다가 활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린 배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기증을 느낍니다 배물미가 생깁니다 어지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순간순간 탁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지럼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증에 빈혈이 오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체력같이 주변에 캄캄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캄캄한 칠흑같은 그 어둠 속에서 바다 한가운에서 어디로 방향을 모르고 흘러흘러 가고 있는 난파산처럼 이 배 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특히 주님이 서시는 제자들 가장 귀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버린 캄캄한 체력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다친 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흘러가는 오늘 이 배는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길 다시 말해서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주님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사방을 돌아버린 강대국에 끼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삶의가 갈등합니다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은 나를 찾아서 도우시려고 오늘 바다 위를 밟고 오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세상 돈으로도 나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자연적인 현상 파도가 일렁거리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세상 권력으로 이 바다의 풍랑을 잡지 못합니다 돈으로 잡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파도를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배 가까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목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시오던 나로 명하사 나로 무리로 오게 하소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발을 무리로 디뎌었을 때 걷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현장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가공할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놀랐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밖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정인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와 하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교회만 넝터리로 다니지 말고 진정한 크리찬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는 성령을 받고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겉사람은 구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 온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무리를 걸었는데 무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일반 상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위를 밟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넘실근한 파도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환란의 파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샤망고세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환란을 밟으며 세상 고난을 밟으며 세상 모든 문제를 밟으며 일어설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딥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계신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올 때 바다를 밟고 있는 놀라운 용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구작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약 2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다 속에 뱀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엄청난 큰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엄청난 뱀이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약 27장 1절에 오늘 바다 속에 리워 야단이라는 큰 뱀이 있는데 이것은 용이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바다 위에 밟고 계신 것은 물 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뱀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밟고 계신다면 주님이 무엇을 밟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뱀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뱀 용을 가리켜서 성경은 개시록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가리켜 용을 가리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를 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페두르가 무리를 걷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바다를 밟고 계신 것은 사단 마귀 뱀을 상령하고 용을 상령하는 사단 마귀를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되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이를 멸하리 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잡으러 오셨어요 사단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계신 것은 그 속에 있는 뱀을 밟고 계시고 그 속에 있는 용을 밟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도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밟을 수 있습니다 바다비를 밟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뱀을 밟는 것입니다 용을 밟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심하게 사단을 우리가 밝게 하여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삽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 자존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경기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던 이름을 바꿔주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저 가난 땅 사막 한가운데서 유목민 생활했던 분입니다 가축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는 변별이 1년이 내내 가도 목욕 한 번 할 수 없는 사막에는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마실 물조차도 변별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건이 닥치고 기건이 또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야곱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라는 곳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돈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계속되는 기건,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천초목에 다 말라 죽어가는 그때의 야곱에만 풍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노인이 다 된 백발이 성성한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오게 되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애교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애굽이란 곳은 세상을 호링하는 절대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라는 왕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이 사람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바로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이 바로왕이라는 거대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곳에 국무총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눈 안에 들어야 됩니다 눈밖에 벗어나면 이 사람은 다 추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눈여겨볼 만한 한 가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두 번 연속으로 바로왕 앞에 서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건 아닙니다 감히 바로왕 왕 앞에 절대적인 이 왕 앞에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서서 이 야곱이라는 노인이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거지가 부자한테 사정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주는 사람한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왕은 야곱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바로를 거침없이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왕을 볼 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부교와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활 때는 당신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 세바이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이 말씀하기를 장세계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어떤 부귀용화 이 사람의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굽신그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바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바로는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을까요?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랄지라도 우상을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업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세요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느니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암덩어리가 다 녹아질 쳐다 성경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환경 보는 사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열두 명 정탄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무서워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야 가는 땅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40년 그들의 생활은 헛수거였습니다 낭비한 세월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두 명에게는 말씀합니다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저들을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요수와가 되기 원합니다 갈렙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요수와 같은 집사 요수와 같은 권사 요수와 같은 일꾼들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갈렙 같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민숙이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를 세워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노뱀을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노뱀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뱀한테 물렸는데 노뱀 장대에 나무에 달린 뱀 바라보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 성경은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잠깐 전하고 넘어갑니다 이태리에 가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벽에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한쪽 벽에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신약의 열두 명 사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한길같이 한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려져 있는 구약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신약을 상징하는 열두 사도들 그 인물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한 곳을 주시합니다 막다른 그 벽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온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결론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석의 추리국기, 레베기, 민석의 신명기 다스쿠닉이 책을 가르쳐 모세 5경,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불변 사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린 이 노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게시록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발이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석은 노서를 말합니다 왜 발이 노십니까? 왜 주석입니까? 무서를 말합니까? 발이 쇠발입니다 이 의미는 무서를 의미하냐면 밟아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서를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뱀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녹뱀입니다 그런데 뱀은 게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용생하게 하려 합니다 잠시 전에는 모세가 만든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무에 뱀이 달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왜 모세에게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녹뱀 바라보면 살아난다 어떻게 뱀을 바라보는데 살아납니까? 어디에 뱀입니까? 나무에 달린 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녹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곳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곳에 누가 달렸나요? 뱀이 달려있어요 노선 심판의 주를 상징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그곳에 내가 달하러 왔어 내가 심판을 의미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난 이긴 하나님이야 내가 승리했다 나는 십자가로 이겼어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가져왔던 원죄를 가져온 사단 마귀 우리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글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지금까지 평생을 일고 왔던 죄문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명의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력을, 세상 정치를,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